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쓰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은솔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냥 위로갔어요 과연 위가 맞을까 아니면 둘다 상관없네 야 휘둠굴 저기요 있을텐데 없으면 말이 안되거든요 아 와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고? 제발 없나? 이거 아 이거 진.. 어 그렇지 다행이에요 아 아니 이거 있는거 뻔했는데 저녁 8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이거 근데 금방 끝날거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죽은데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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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일단 P 스위치를 밟아가지고 쫄러 갔었어야 했던거야? 아 아 아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돼있으면 20초만에 안 끝나지 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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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스위치 또 하나 주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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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라잉그림님 다시 반가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밤새 자고 아 말로만 그흠 어 ke 아 아 진ıyoruz 꾸준 뭔데 이 Madame 이번엔 깨겠습니다. 나 진짜 마지막에서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진짜. 저 정말 쉬운 구간이거든요? 뭐야? 나 완전 느렸는데 신기록이 엄청 느리네요. 아이고, 평소에 갔을 때처럼 깼으면 갔을 때 깼으면 이거 그냥 신기록이 였는데. 발사. 수기사 나왔죠? 뚜껑맨. 이거 여기서 타고 가야 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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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다. 근데 이거 뚜껑을 계속 낄 수가 있어서 사실상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잠깐만. 장난해? 이거 애초에 일로 내려왔었으면 되는 거잖아. 와아. 뭐지 이거? 이거 이거 타고 왔었어야 되는구나. 망했네. 직할 때? 나도 직할 텐데? 나도 직할 텐데? 아... 방송 시간을 바꿨어요 평일... 평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건 똑같고 시간대를 8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근데 쓰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제가 컨트롤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 망했어 그래... 그냥 맞으면서 가는 게 진리다 필요 없다... 진짜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빠져버리네? 곤란하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가, 그러면? 아... 아... 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제가 이별 지나갈게요 컨트롤 잘하면 돼 아... 열어면 곤란한데... 아... 열어면 곤란한데... 아... 발사 예스! 아... 어라? 그냥 더 가지네? 뭐야 이거? 네, 역시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게리님 안녕하세요 아... 와... 뭔데? 하...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이거... 깰 수가 없다 와... 뭐야... 와... 아니야? 뭐야 이거? 각을 모르겠어... 이거 아닌데... 뚜껑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신발 있어야 될 텐데... 뭐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니, 결국 버리는 건... 이거구나...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히네 이거... 오케이... 왜 안 뜨지... 어쨌든 간... 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동호님... 이게 바로... 후원의 힘이다... 도배는 자제 좀 부탁드리구요... 아... 아... 네... 위우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스위치를 사는 게 낫지... 하... 뭔데 이거... 뭔데... 망했어 이미... ЕТ?! 야...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와 이거 3단점프로 넘어가야 돼? 아... 아하...하... 잠깐만 이거... 잠깐만 저거...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판째냐고요? 이거 시간 없다. 아... 장난하냐? 그 와중에 팬텀 점프?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지금 나 코인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네, 첫 번째 지역에 있네요. 네, 여기도 연달아 팬텀이네요. 혹시나 했는데 여기도 연달아 팬텀이었어. 요렇게 하니까 딱딱 맞네. 하아... 그지같은... 설마... 설마... 그렇지? 혹시나 저 위에서 떨어졌으면 이게 1초동안 못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팬텀 점프 연습 맵이었네. 여덟 목숨 남았습니다. 뭔데... 씨... 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갔... 어라? 야, 이거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간다. 으악! 하아... 일단은 1번을 가볼까 해요. 제발... 어? 이거 어디로 가도 상관없었나 본데? 근데 이거 설마 불꽃 유지했어야 했나요? 설마... 불안하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오우 예쓰! 오우 예쓰! 야야... 야! 안 들어가진... 안 들어가... 지는데? 일단 얘를 잡고 생각하죠? 저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봐? 근데 진짜 어디로 가도 상관없나본데? 끝! 끝! 야... 대박... 막판에 이렇게 쉬운 맵이... 네... 네... 뭐... 네... 감사합니다.